안녕하세요. 벤쿠퍼 써니입니다. 의자 천가리를 하려고 원단집에 왔습니다. 여기는 드레스호라는 원단집이에요. 옷을 직접 만들어 입는 제 친구의 단골 가게입니다. 1층에는 갖가지 원단들이 있고요. 지하에는 바느질하는 데 필요한 소품들이라든가 부속재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이제 없대요. 근데 이 색깔이 그거랑은 조금 더 가깝다. 이걸로 사야 되는데, 이걸로 사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가깝고, 우리 지금 있는 거랑 이게 제일 가깝다. 의자 천가리알 재료를 골랐습니다. 직원이 재단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을 잘라냅니다. 재미있는 펑키한 천들도 있습니다. 퀼트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쁜 무늬들도 많습니다. 재단대 뒤쪽에는 단독 무늬 천들인가 봅니다. 예쁜 무늬의 숭면원이 더블폭인데 1미터에 6.99달러니까 약 6천원쯤입니다. 지하 매장도 1층처럼 넓습니다. 보홍제에 필요한 곳은 아마 여기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